자, 내 퀴즈를 한 번 내볼게. 우리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잖아.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 Q.O.A4가? 이거 되게 재밌어. 음악 자체 개발한 게임이야? 그치, 우린 그냥 우리끼리 그러고 놀고. 약간 종현이 게임 같은 거네. 그치, 그런 게임이지.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직업과 연관이 있는 게임이야? 응, 연관이 많지. 있지, 노래네. 희철이가 되게 잘할 것 같아. 맞아, 희철이가 진짜 잘할 것 같아. 여기서 희철이랑 수건이랑 영철이 노래를 연결해서 부르는 건가? 연결해서 창장을 해서 부르는 건가? 끊기지 않게?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 때까지 가보자. 아까워, 아까워. 아, 전담! 코드 하나를 가지고 별의별 노래를 계속 이어서 부르는 거구나. 그것도 뭐, 뭐 재밌겠는데? 아니야. 어릴 때 보면 돌림 노래 있잖아, 돌림 노래. 이렇게 딱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올나. 우리 다시 다 못다 할 때 끝말잇게 하듯이, 쉬워만 해야 괜찮아, 이렇게 답이 나. 이어부르기인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예림이는 끝말잇게 하고 놀거든, 그냥. 노래를 이어가는 거지. 그렇게 하듯이. 뭘 끝나면? 리듬으로! 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요로 시작하대요, 그래요? 요 레이디! 리루 바라니! 요 레이디! 이거 봐 나를 한번 쳐다봐. 수근이 정답.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어.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어. 1987년도에 하던 거야. 진짜 했어. 이걸 어떻게 해. 약간 이런 거야. 진영이랑 뭐 하면 일러올래? 이런 거 재밌지. 우리 잘 아는 사람 많은데요. 우리만의 규칙이 또 있어. 좀 이어줘야 돼. 우리는 딱 그걸 배려를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헤라디아 바람 본다. 연을 날려보자.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미스터 추. 입술 위에 추. 이런 식으로. 좀 끌어주는 게 있네. 바로 이뤄가는데.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우리 먼저. 형 컴온. 아는 사람 바로 그래. 1. 2. 1. 1. 굳은 비 내리던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요요요요. 요리 보고. 어묵 드라마. 도라지. 도라지. 벨. 도라지. 지지지지. 베이베베베베. 여자는 한국 어? 여자는 한국 어? 여자는 한국 어? 여자는 한국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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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준비 내리는 이은 아침에 굿준비 내리던 밤 한구랑 굿준비는 좀 다르잖아 1대 0? 1대 0? 1대 0? 야 어렵다 이거 너네부터 내가 우리가 됐어? 이게 딱 한 소절 아니야? 아니어도 돼 새 항구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지 그렇지 중간 부분이 맞으면 알았어 그건 인정할 만큼 잘했어 해 들어와 잘자요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이 이모 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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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두 명 tad 맘 바 밤이면 밤마다 니 모습 떠올리기 싫어 1,2,1,2,1,2,3,1,2,1,2,1,2,1,2,1 아 전쟁이야! 벗걸이 형! 네, 벗걸이 형! 마지막! 이제 우승자야, 우승자! 보내서 끝내요? 우리 또 형처럼. 룩을 끝내 룩. 룩을 끝내 룩. 따르릉 따르르. 룩. 룩. 룩도다x2 룩도다x2 모. 싸. 싸. 안녕. 우리 케이핑. 화이팅. 야 이거는 우리 게임이야. 우리 게임이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좀